14번 문제입니다. 1기압에서 용매 A, B의 같은 질량.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보통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이런 걸 많이 물어봤지만 뭘 줬죠? 같은 질량의 용질 X를 넣은 거예요. 같은 질량의 용질이고요. 뭐가 다르냐면 용매의 종류가 다르다는가. 용매의 종류가 다르니까 얘네들의 끓는 점의 변화가 생길 텐데 끓는 점의 변화가 생기면 끓는 점 오름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끓는 점 오름은 그 상수값에다가 몰랄농도 곱해주는 거고 이 끓는 점 오름 형태로 상수값을 결정하는 건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죠?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우리 오답률 2위라고 하는 그죠? 문제였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오답률이 제일 많았다라는 건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애들이 다 시험을 봐봤지만 정확히 풀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뭐 우리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용액에, 묽은 용액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풀어보려고 했더니 잘 안 풀려. 정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죠? 아, 간단한 문제인데 정의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죠? 용질의 종류가 아니라 용매 종류고요. 용매 종류라면 이 상수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용매에 대한 상수니까. 자,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값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매 질량이요. W, E, W. 자, 같은 용질이라는 건 몰수가 같다. 몰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몰수. 근데 이게 몰랄농도라는 걸 표시해보면, 몰랄농도를 표시해보면, 몰랄농도는 뭐죠? 네, 용매의 질량분에 용질의 몰수 아니니? 근데 용질의 몰수가 1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몰랄농도는 용매양의 역수야. 자, 그러면요. 종류에 상관없이 몰랄농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양이 다 집어넣은 거죠? 용매의 질량만 달라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 몰랄농도 값을 찾아야 돼요. 자, 몰랄농도를 비교하면 얘네들은요. 역수니까 2대 1이고요. 얘네들은요. 역수니까 4대 1이죠. 그런데 얘네하고 얘네는 어? 농도가 똑같겠죠? 용질. 용매 똑같잖아요. 용매 똑같고 용질 똑같으니까 농도 똑같아요. 그럼 이걸 규모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거 4배 하자고요. 여기 얼마니? 4. 여기 2배 해주면 2. 맞니? 2대 1에서 2배 해줬죠. 그럼 이건 농도 같죠? 아, 그럼 얘네들이 4대 2대 4대 1이 얘네들의 무슨 비? 몰랄농도의 비가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몰랄농도의 비가 존재하고요. 자, 그럴 때 얘네들의 뭐가? 끓는 점이 달라져요. 자, 몰랄농도가 그렇죠? 2배 증가했을 때, 몰랄농도가 3배 증가했을 때 끓는 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또 주의사항은요, 여러분. 끓는 점이라는 건 이 몰랄농도 끓는 점이 여러분, 이 오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어, 쌤 이거 바로 보니까 118, 아, 끓는 점 오름 알 수 있어요. 0.9예요. 어, 이거 알 수 있어요. 0.3입니다. 어, 이거 알 수 있어요. 0.2예요. 0. 아, 0.1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왜죠? 끓는 점과 끓는 점 오름은 달라요.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을 알려면 원래 끓는 점에서 얼마가 더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 끓는 점 오름이잖아요. 얼마나 더 섞였느냐. 그걸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알 수 있는 건데 이걸로 바로 118, 1억, 왜, 왜, 우리가 이게 100이라는 게 물의 기준 끓는 점이니까 0.1일 거야. 라고 착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쵸? 끓는 점 오름이 아니라 끓는 점이라는 건요. 어, 이게 원래 기준 끓는 점이 얼마인지 A와 B의 기준 끓는 점 알 수 없잖아요. 이게 100인가요? 아니, 이게 100인가요? 모른다고요. 넣어주는 거에 따라 달라진 거니까. 그쵸? 그러려면 내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왜? 끓는 점 오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게 델타 T, 델타 T라는 값으로 0.9, 0.3이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걸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오름이라는 건 끓는 점에다 끓는 점 오름을 더한 거죠. 끓는 점에다 끓는 점 오름을 더한 거거든요. 그럼 두 개를 빼면 기준 끓는 점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바로 끓는 점의 차이가 되고 그 차이가 몰랄농도 차이가 되는 거지. 즉, 이 몰랄농도 차이와 얘네들의 차이에 대한 비율이 바로 K값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차이가 2나요? 그쵸? 얘는 차이가 1났죠? 그럼 이 차이는 몰랄농도 차이라는 거죠. 맞니? 그럼 K값을 비교해보면 이런 거죠. 몰랄농도 차이하고 델타 T 차이를 올리면 되는 건데 자, 몰랄농도 차이는 얼마야? 2예요. 자, 이거 비교해보면 A 비교해보면 KA 몰랄농도 차이는 2나입니다. 그쵸? 자, 이거 차이는 얼마나 했니? 0.6 납니다. 자, 그럼 KB 비교해볼게요. KB 몰랄농도 차이는 얼마나죠? 2라고 사니까 이거 3차이 납니다. 3, 그쵸? 몰랄농도 차이는 3 이거 차이는 얼마나 하나요? 0.1 차이 납니다. 그쵸? 자, 지금 A의 몰랄농도 차이는 B의 몰랄농도 차이는 바로 이 값을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나눠주면요. 뭐 이건 사라지겠죠? 0.0 좀 사라져요. 2분의 얼마니? 3 곱하기 6이죠. 따라서 얼마? 9가 나오는군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4번의 글쌤